기둥씨 바닥이 지저분하잖아요. 빗자리 좀 가져오세요. 예. 저기 잠깐만요. 이거 내려놓으시고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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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닥 조금만 닦을게요. 아 대걸레라서. 뭐가 대걸레예요. 잠깐만 얼굴 사이즈 비교 한 번 해주세요. 와. 기무슨 기대도네. 어깨 심지어 내가 훨씬 넓죠. 와 어깨 차이 봐봐. 자 봐봐. 내가 사용해볼게. 키 178. 무는 개 70. 머리 왜 이래. 이게 뭐야. 잘생긴 얼굴 왜 이러냐고. 아니 내가 핸드폰에서 보여줘. 이게 뭐야 이게 머리가. 도대체 잘생긴 얼굴을 왜 망치냐고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별 차이 없어요 머리 자르나 지금 일어나. 그냥 긴 것 뿐이야. 무슨 일 리즈 시절. 증거 영상 갈게요. 하나둘. 구상을 하고 있어. 넣었으면 바로 나오는데.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저희 부정을 위해서. 안 되겠어. 미용실에 갑시다. 아 근데 만약에 내가 미용실 가서. 잘라. 큰 변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 근데 만약에 내가 미용실 가서. 잘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고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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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여기. 고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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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대거리 같아가지고. 그냥 싹 다 잘라주세요. 얘가 원래 잘생긴 얼굴 보이거든요. 완전 머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가 별로일까요? 머리가 이래서 잘생긴 했는데. 자르면 더 괜찮을 것 같죠. 하여튼 싹 잘라주세요. 근데 펌이 지금 엄청 돼 있어서. 자르면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잘라오자. 근데 저 선생님. 나 잘라주신 선생님이. 기동 씨 머리 자르시는 분이죠? 맞아요. 제 선생님이 특수머리 전문이거든요. 특수머리요? 그럼 안 되는데? 눈물 흘리는 거 보여요? 여기? 보여요. 머리카락. 아 눈물 흘리는 거 보여요? 하하하하하하 기동 씨 이거 아까우니까 저기 포장해 가도 돼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어때 진짜? 이게 포마드 같은 느낌인데. 아니 포마드는 아니지. 그럼 어때. 허락이 이게 낫다. 요즘 이런 이거 어때? 아니 이렇게 남성적인 퍼포바력이 있는 사람이 어울리는 거야 진짜로. 진짜요. 진짜요. 나도 이 머리. 나도 이 머리. 나도 이 머리. 엉덩이도 이 머리. 이건 투블럭으로 해 차라리. 그래. 투블럭 하자. 그게 트렌드가 지났어. 나도 투블럭이에요. 얘도 투블럭이야. 그래서 안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기동 씨 머리 자를 때 포인트가 뭐예요? 기동 님이요? 네. 중간 과정. 아직 앞머리는 길어. 옆머리하고 뒷머리가 지금 엄청 많이 따르는 거야. 재엘 씨 책 보러 왔어? 이런 느낌. 네. 어쩌면 어떡해. 그래 이거 하자. 진짜 너무 쉽네. 안 어울린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울린다는데 너가 자꾸 안 어울린 거야. 그냥 이렇게 찍어서 왁스로 머리만 올리면 돼. 그렇게 짧게 자르기. 아니 근데 이러면 선 느낌 안 나와. 이럴 거면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 끄게. 이렇게 하면 카메라 끄게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반차 쓴 걸로 할래? 그냥 오늘? 반차를 썼다고? 반차 쓰고 나와서 자른 거지. 반차 쓴 걸로 처리해줘? 아니 내가 반차 쓸 때마다 왜 따라다니냐고. 생일날에도 반차 썼더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눈 감아줄게. 너무 길다. 오? 야. 야 근데 진짜로 미모가 사려나고 있어. 와 뭐야. 진짜로. 진짜로. 이만큼은 자르도 잘생겼다. 야 진짜 거짓말 치고 5년 어려졌어. 와 잘생겼는데? 어 진짜. 여기만 봐도 잘생겼는데? 근데 또 마스크 뱉긴 몰라 살 적어도. 오케이. 우선이 누구 닮았다 왔지 사람들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면봉? 아니다 아니다. 누구라 그래 놓고 면봉이라니. 어? 이거 심포머리거든요. 심포머리 어때요 선생님? 심포머리 어때요 선생님? 심포머리. 심포머리. 뭐요? 토하시는 거 맞고 계신 거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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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기를 일단 본드로 부숴주세요 여기가. 네. 우리 여기를 공부리 처리해도 되고. 아 죄송한데 제가 컨텐츠가 아니라가지고. 어 죄송한데 여기. 바코드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삑. 설렁입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진짜요? 진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컨텐츠 여기서 뽑으려고 그러네 나 봉기도. 빨대꾸만 하나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하자 보통 분호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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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이전에 장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훨씬 얄생겨졌죠? 한 분의 눈에서 하트가 나와요, 저기 아 잘한 것 같은데요? 어때요? 대박이에요 사귀고 싶어요? 아 죄송해요 아 왜요? 아 왜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달라졌지? 아 진짜 리얼 아 근데 내 장발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신가요? 아 괜히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내 장발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들었다 없어 지금이 훨씬 낫다 눈이 다 들었어 그래요? 잘생겨졌어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늘 김호수현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사람 만들기에요 아이돌 같아 아이돌 드디어 했다 좋았다 좋았다 홍길동 사람 만들기 언제 하나요? 장발 로고 로고 루시 로고 로고